배우 이윤지가 딸 라니 양의 사진을 공개했다. 이윤지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고로 밥이 보약인데 넌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잘잘 먹어 예쁘다. 라며 라니 양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라니 양은 영양제를 먹 고 있는 모습. 이윤지를 똑 닮아 인형 같은 깜찍함이 돋보였다. 한편 이윤지는 지난 2015년 결혼 1년만 게 등려했다. 이윤지와 라니 양은 슈돌 등을 통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. 이혜미 기자 gpai 골뱅이 tvr port.co.kr.사진는 이온지 인스타그램 카피어 아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